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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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시점에서 저장했더라? 길게 안되네. 그대로 진행을 해도 되나? 자, 태준아! 참아! 참아!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그치? 할 수 있어요? 화내지 않을 수 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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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놨구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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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그... 그거를... 그래... 새롬 저장하셔야겠네. 어... 프로포트... 잊지 말고 저장하세요. 어... 아... 아아... 아아아... 아아... 아아... 가정하시멀 하갑순다. 네에에... 네 그래서 그 뭐야 새로 저장한거 맞아? 아 저장해놨어 잘했어 아 신격증도 됐나맞은 거 진짜 개 싫다 나랑 하는게 싫니? 왜 이렇게 예민한 아범이 그날이야? 아 저장해? 아 저장해? 아 저장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봐줄만 하네라든... 하나... 둘... 요시... 뚝딱... 유병장... 하... 생각보다 곤란하단 말이야 이게... 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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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더해야 되나... 더 해야 돼, 나. 이거부터 이거부터 뭐라고? 수나있대 수나 어 수나가 중요하지 않더라고 내부의 적이 제일 위험하더라 보니까 뒤를 맡겼는데 이미 뒤가 없다던지 어? 도움 요청을 했는데 응원을 하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던지 내부의 적이 진짜 위험하더라 난 널 믿은거야 난 널 믿은거야 어머 사격도 없이 넌 할 수 있어 귀여워 다시 또 화날라네 어떡하지 브라질에서의 왕실 결혼? 이런게 있었어? 몰라 일시정지 좀요 잠깐만 오늘 브라간사의 공작 머시기 경험 브라질에 머시기 성당에서 왕가의 마리아 공주 저 어디야? 아 포르투갈 어 오케이 좋아요 감사 포르투갈이랑 포르투갈이랑 특히 브라질이랑 뭐가 있는거같진 않은데 불안정한 공화 시장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추자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돼 좋아했죠 시장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시장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왜 이렇게 부족해 이거 부족한 이유가 없는데 이거 가고 아 이걸 했어야 됐는데 사실 태준이 손이 느리다 능지가 떨어진다 아 여길 원래 했어야 됐는데 어쩔 수 없다 떨어진 능지는 케어가 힘들지 이걸로 가서 케어하고 다음을 노리자 태준야 자 능지 화이팅 폴란드? 나섬이 동리를 벌써 드러낸다고? 동리라니 뭔소리야 와 개무서워 어딜 만져 어딜 만지냐고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지? 전체 개발 세팅 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어? 아, 있구나. 어? 잠깐만요. 아, 씨발. 이거 씨발 아니지?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깜빡. 나서 왜 자꾸 이렇게 게임 대충해? 아니, 할게 많으니까 자꾸 떨려. 전 진짜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네요. 스파이가 누가 밥을 주문해. 거기서 거기서 스파이가 있어? 개점아. 미국이겠다, 씨발. 프로의 새끼들. 여튼 좀... 성실하게 합시다. 저거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구요. 저거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구요. 정렬.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그 버그가 다시 살아났어. 자살약같이 마우스 대면은 뒤지는 그 버그 다시 살아났어. 다시 날 자살 시키고 있다고. 잠깐만 나 잘못 누른 것 같은데 일단 어 들어와봐. 어 들어갈게. 아 나 자발 당했다고 지금. 아 지금 너 초대가 안 되는데 꼭 상태에서 저장한 다음에. 어 다시 방을 파서 해야지. 다시 올려야 돼. 요 요 요. 하 미치겠네. 창작마다. 뭐 갔다 댔냐. 뭐 갔다 댔냐. 뭐 갔다 댔냐. 아니 그. 자살약을 항상 들고 다녀. 누가. 아니. 좀 웃겼다. 좀 웃겼다. 초대돼. 잠깐 마저 로링 중이에요 지금. 아 내가 중간에 잘못 누른 것 같아. 아 내가 중간에 잘못 누른 것 같아. 들어갈게. 하아. 안무 부족합. 안무 뭐야. 1 2 3. 아니니까 내가 묻지. 아 그래. 잠깐만. 새로 팔게. 그러면. 아 미친 애. 자기가 만든 안무도 몰라. 안무 좀 똑바로 쳐. 어려워나. 두립다. 아. 두려워. 일리 성공력. 안되면 내가. 너 튕겼을 때. 영구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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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응. 들어왔네. 와 믿어 잠깐만 잠깐만 일단 해보자 아 아 아 아 고한다 에 고하셨어요 아무도 테스트 해볼까 아 아 아 테스트를 안하면 다 다 다음번에 그게 또 되는거잖아 으 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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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묵 아 으 으 으 으 아 뭐야 잠깐만 뭐야 아 이거 번역기 이렇게 꺼질까 이렇게 되네 아 아니 또 번역이 또 막갈라니 이렇게 뜨잖아 아 아 뭐지 왜 이렇게 느리지? 아 이상한데 워프팩?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 아 아 캐주니가 의형분도 없구나 어? 뭐가 보이길래 보니까 의형분도 없네 아 무슨 소리야 나서마 그럴 수 있지 아니야 오해가 있는 거 같아 나서마 지금 여기 귀를 잘못 들었어요 우리 사람들 여기 추워가지고 여기 러시아인 줄 알고 서비에트인 줄 알고 오신 거래 아니 무슨 소리야 나서마 오해하지마 너가 오해할까봐 너무 마음이 아파 오해하지마 오해하지 말고 우리 사이 오해하지 않기 우리 사이 오해하지 않기 우리 사이 오해하지 않기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오해하지마라고 시빨 넘어 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아냐아냐 Со이 오해 아 천천히 해 천천히 오이 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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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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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겠다 그럼 너 이제 X땡 한 거 제발 그러길 바라 X땡 하죠 자 우리 나섬이 전쟁 까지 100일 에이드로프 에이드로프 잠깐만 천천히 해볼래 잠깐만 세팅할 아 이거야 이거야 얘는 얘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만요 나섬씨 이게 뭐지 이거고 음 음 둘 다 괜찮은거 아 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됐다 됐어요 고마워요 어 와 인력 부족하다 더 잡아 드려야 된대 네? 더 뭐여? 더 잡아 드려야 돼 인력이 부족해 음 음 음 무섭다 음 음 무섭다 아 와 번역되니까 너무 좋다 사랑합니다 음 아 아 일단은 그럼 여기 가서 해방시키는 거를 목표로 해서 달려야겠구만 나한테 스파이하고 와 그거 없지 아니하지 왜 아 아 아 아 내가 폴란드를 날려서 폴란드 관련 중점이 다 사라졌네 아 아 아 얘기했잖아 나 네 쪽에 스파이로 뭘 이제 할 생각이 없다니까 어 이념 그거라 그게 너무 메리트가 없어 너무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그 포인트도 너무 작게 돼 있는데 그 이념 변화 방어가 있어 가지고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나한테 너무 후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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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으으으으 으아아 아 아 아 아 아 어 여기가 터! 자 70일 남았네 어떤거? 너가 날치기까지 아 그래? 근데 좀 불편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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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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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 엑 엑 엑 아 아니 너가 왜 이걸 엑 엑 엑 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 이상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찍었고. 이거 찍었고. 넘어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슈를 찍고. 구하. 하나가 갑자기 명치 맞은 소리나. 제가요? 아. 아. 아닌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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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이 없네 좀 더 갈아 넣으려고 했더니 이력이 없네 준비됐어 떼주나? 어.. 준비는 언제든 안 됐지만 어쩔 수가 없죠 시작해보세요 네 잠깐만 아.. 쒸.. 간악한 스키 아.. 공세선 자꾸 병신같이 찍네 뭐야 이거 세팅이 이상해졌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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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말리네 죽는다. 죽은 건데? 갈리네. 와 개발리네 나 와 와 와 와 와 아 이 와중에 미친 일본새끼 갑자기 껌꾼쟁이 지랄 아 뭘 또 부상을 당해요 오오오 오ㅋ 미친 새끼네 이거 오 roy demonstrating . 와.. 족발이 미쳤네 진짜 아 더러운 통수들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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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스타 0408님 하이 하이 반갑습니다 아 약독하나 악의 무리 자식 어떡하지 와 진짜 독하네 너 뭐라 어쩌면 좋지 아 왜 이렇게 밀리지 아 병력은 전함하니 나라를 갈아 넣은 병력 아 또 너무 무서워 아 진짜 약했냐? 아 이거 무섭다 와 ㅅㅂ 공장이네 두 개네 거의 하 뭘 보는 거야 이 자식 아 진짜 쓰임 먹는 새끼지 나 통하면 안되네 어어어 어어어 아 스타 0408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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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왜 이렇게 쎄냐 후방인원 좀 사퇴해야 되겠다 후방인원 슬로우셔요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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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그래지지 아하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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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언니 땀 깨긴 한데 아프겠다 이 새끼야 참 문제이시네 문제세요 찍고 연장 받고 아 이거 아닌데 아 저기 제공권을 장악해 와 아 참 곤란하네 언제 이렇게 나오는데 아 아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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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거 아니야 이거 흐름 없네 이 흐름 아니야 잠깐만 일시정지 해봐 잠깐만 이시정지 해봐 이상하네 원래 에러사항이 꼽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멀쩡하냐 뭐 왜 이렇게 멀쩡해 에러사항이 꼽혀야 되는데 원래라면 선생님이요 왜 이렇게 멀쩡하진 않아 인구도 지금은 제로고 많아 아니 보급이 안 돼가지고 원래라면 으아악 해야 되는데 되게 멀쩡하시잖아요 일단은 조금 비축해놨지 아이씨 나도 정말 생각했는데 이시정지 자원 안 부족하세요 그렇게 근데 어떻게 공장이 돌아가 공장 그냥 여기저기서 사기도 하고 내가 지금 트랑스만 트랑스 안치고 너만 쳤잖아 아 멀티라기 보다는 친구랑 1대1입니다 어 여기다 시작해보시면 출발 아 근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난이도가 낮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난이도가 낮은 거 의미가 없지 우리 둘이 싸우는 거니까 우리 둘이 싸우는 거니까 어딜까 아 이거 자꾸 땅을 먹히네 어 진짜 에바인데 아 이거 끝나고 내가 너에게 꿀팁 하나 줄게 나그만 아 스페인 좋아요 스페인 좋아요 잠깐만 스페인? 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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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직 안좋아 아직 안좋아 왜 아직 너네 아 정권 아직 안 바뀌어 오케이 시작하고 아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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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딸리냐고 거기 친구들아 아 여기저기 너 전략폭격기 돌리는구나 계속 퍼지는 거 보니까 예 그거라도 돌려야지 제가 살이 좋아 선생님 아 진짜 개쎄네 계속 빨갛네 아 뭘 다쳐 자꾸 아 왜 다치는데 흥분하니까 또 뒤방이 끊겨 계속 그러니 이상해 또 진정하니까 또 들리네요 자꾸 다쳐 아 채준이 한쪽을 돌파하게 한쪽만 빨갛네 아 미치겠네 가지가자 훌륭하구나 아 아 뭐야 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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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뭐 지켜야 돼 제발 지켜주세요 도와줘 지키라고 아 아 아 지금 숙청할 수가 없는데 미치겠네 어 숙청 못하게 하려고 이때 들어오는 거야 이런 얍삭한 자시를 보았나 감히 감히 정치적이 지금 아니 아니 어 돌아서 온다고 이건 뭐지 잠깐만 이런 이벤트도 있어 뭐가 저 간첩이 돌아서 되게 신기하네 이런 미친새끼가 돌아섰다고 아 아 어쩐지 독일새끼 받는게 아니었어 아 사살됐다고 해서 아 사살될 뻔했는데 개새끼 감히 감히 나라를 감히 종국을 배신해 아니 잠깐만 웃기지 말고 미친새끼야 웃겨 지금 아 아 미친거 아니야 이거 아니 어떻게 감히 종국을 배신해 아니 치 아 이러닝 이벤트도 있고 나셨나 아니 어쩐지 독일새끼네 내가 특별히 기원해줬더니 이 더러운 삼중간첩새끼 저 더러운 새끼 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새끼 전쟁만 끝나면은 저 새끼 성족을 내가 멸할거야 어 너 홍차에 내가 진짜 어 귀한 홍차를 보내줄거야 아주 어 와 미친거 아니야 조국을 배신해 감히 지금 어 출신을 무시하고 내가 어 특퇴를 해줬더니 어 와 하 하 딱 돼 이거는 참을 수가 없다 와 하 와 인두검을 뒤집어쓰고 이럴수 없지 이거는 말이 안되지 이거는 안된다 아 이거는 참을 수가 없다 아 왜 자꾸 아파 아 아픈가보지 아 왜 아프냐고 한게 없는데 한게 없다니 존나 열심히 싸고 있는데 하 어 어 어 미치겠네 이거 야 너도 복용 진짜 존나 많다 아 지금 전 전 전 부대가 여기가 여기 지금 투여돼 있으니까요 지금 다들 여기 득달같이 달려들었어 아 어 딴데 그 할 그 상황은 아니지 아 나 미치겠네 아니 어떻게 저걸 배신하지 아 근데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아 지금 여유 여유 그게 없어가지고 야 사단은 나보다 니가 더 많네 그러니까 내가 더 허접하게 약하단 소리죠 굉장히 슬픕니다 엄마나 아 암호 뺏겼네 암호가 뺏겼다고 뭐지 난 난 전혀 모르겠는데 넌 뭔가 많이 알고 있구나 니가 가져갔잖아 니 소속 떠 뺏기면 뭔 암호 어 아니 그 암호 막 뺏겼다고 이런 식으로 뜨는데 전투 보너스가 저쪽에 돌아간다고 떠 형도 아 그거 암호가 뺏긴게 아니 암호인가 오케이 알겠어 아 아 존나 어처구니가 없네 아 아니 니네 땅에 가가지고 첩보막 내가 설차라 했거든 고향 땅에서 먹고 숨쉬고 일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동했나봐 얼탱이였어 아 멀탱이가 없다 지 그럼 멀탱이 그 모드는 한글하고 빌딩 속도 두 배로 하는 거 두 개만 씁니다 이 정도가 적절하더라고 아 니 왜 안 들어오냐 아들아 아 아 낫으면 속도 좀 낮춰볼래 응 감사 아 한군데가 파였구나 나 나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동 해놨어 내 능력이 지금 오버돼가지고 다른 거 찍느라 바빠서 그냥 자동 찍어놨어 전부 아 그래 아 안녕하세요 아린7 8888님 하이하이 반갑습니다 아 아이고 착하냐 아 누구한테 손 벌리지 미치겠네 아니 그니까 니가 다른 애들한테 침묵하고 숙청하고 이러기 전에 쳐들어가는 수밖에 없겠더라고 아무리 고민해도 아 왜 숙청해 사람들을 좀 아껴 어 육군 병원치 넘쳐난다 악마 같은 새끼 니가 아 사람이야? 인두고브 뒤집어쓰고 어떻게 그러지? 땅깨를 다 갖다 막아가지고 육군이 넘쳐난 아 진짜 잠깐만 아 나 미치겠네 하하하하 아 아 이거 왜 이렇게 부족해 나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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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좁아 친구야 아 이거 없어? 미치겠네 허 살려줘 너너너너너 아니 아니 어 뭐야 얘네 왜 아무도 없어 어 니가 상륙할까봐 뒤에 병력 존나갔다 놨어 왜 굳이 그러셨어요 죄송한데 죄송한데 왜 상륙 몇번이나 구톤 스쳐가지고 딴 나라랑 전쟁할 때 아 딴 나라랑 전쟁할 때 잖아요 솔직히 병력이 없어요 지금 아니 사망자 내 두배 났네 신나니? 악마야 아니 나도 사망자가 적잖아 근데 아니 근데 인구차가 기본인구차가 너무나니까 그런거치곤 되게 잘 사시는데요 그래서 스타트해봐요 알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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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що 대신자들 개많아 역경은 벌레같은건데 아 이거 밀리는데 이러면 아 그래요? 뭐라는데 궁금한게 그래 방금 보시던지 축한데 어때? 보면서 이거도 하고 그거도 하고 소리는 꺼놓으면 되지 아 개반데 진짜 어떡하지 야 순간 뭐지? 너 아이디 바꿨냐 물어볼 뻔했네 스트리머가 태준이라는 애가 있는데 아 그건가요? 그럼 잠깐 아 이렇게 시 그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천천히 어떻게 페널티가 많이 지금 부여되는 상황이 짜증나게 잘 사네 아 아 여기는 이건 하자 아 아 아 아 그쵸 아 태준아 태준아 정신 차려 아 여기요? 아 지금 자르고 싶어도 너무 약한데 아 아 가지 못하는데 아 공급망을 최대한 때려받긴 했는데도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일 일 일 잘 일 일 알 일 일 1, 2, 3, 2, 3 2, 3, 4 2, 3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 것 같던데 뭐야 스팸 시참 멀티요?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이 실력이 떨어져서 한지 며칠이나 됐다고 와서 때려죽이시라고 다른 사람이 오면 그냥 때려죽이는거야 아 왜 나 거절해 얘들아 너네 나야 나 이거 안돼 나 죽게 냅둘거야 얘들아 이거 아니야 얘들아 다시 넘어갔네 아 콩사탕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어 아 아 아아 그렇습니까 오케 아이고 어 아 아 아 으 아 아 근데 자꾸 갈락하는 데 뭐 여기까지 포기해야 되나 아 좋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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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에어 그러게요 난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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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아스와나 일시정지 좀 으 으 으 으 어휴 오케이 나서만 진행해도 돼 아 됐었구나 아 ㅅㅂ 또 어휴 또 빡세키 잠깐만 아 명령해놓은거 다 꼬였어 아 이걸 뒤로가기 같은거 없나 아 형기증나네 잠깐만 전선을 지켜야 돼 바로 빠짐 애를 다 뒤집어 아 오케이 행복의 비결 너무 궁금하다 흐흫 흐흫 어 어 지켜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후 후 이제 구하겠습니다 예 고맙다 굿 아 아, 정말 좋겠네. 그러게요. 아, 자살하고 싶으신다. 안 돼. 이거 이거 다 뒤집어 오고 벗어야 돼, 얘들아. 뭐? 아니, 미친놈. 갑자기 옷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아니, 쉬봐. 책임지고 벗어야지, 그럼. 어떻게 계속 그러면, 뭐? 독뽕을 받을 생각을 하나? 뭐? 왜? 세준이가 상륙을 안하녜, 왠일로? 여유가 없다니까요, 지금 저 죄송한데 그게 없다고요, 저. 상륙할려고 뒤에 ㅈㄴ 빼놨는데 아 상륙할까봐 뒤에 ㅈㄴ 빼놓은게 병신짓이었구나? 어 잠깐 왜? 스탑했어 어우 고마워 왜 이러냐? 왜 안가지지? 의뢰사에서 아 근데 진짜 땅 더럽게 넓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땅이 그렇게 넓어? 아 근데 이거 다 쭉쩡이야 쭉쩡이 뭐 없어 아 좀 핵심지역은 요쪽에 나랑 ㅈㄴ 있는 곳 공군기지 보니까 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못올거에요 저거에 해군이 나름 탄탄해서 제외권을 못잡아가지고 아 아 아 아 어 이렇게 뭔가 이게 좀 이상하네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아 바로 이게 안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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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1구 와, 1구, 오케이. 아 제가 이걸 이렇게 해본 적 없어가지고. 나성방 진행해도 돼. 오! 신기하네. 됐어... 탈출! 예스! 갔다올게. 거리 갈고. 꺼봐라 부쳐. 자 라선방 시작해도 돼요? 네네. 시작했어. 어 그래도 했어. 아 그래 잘했어. 탈출은 성공했는데 이게.. 제모양으로 그래야죠. ativesvm 이런것이 n 감사합니다 아 자꾸 뒤져 이 새끼들 뒤져 이 새끼들이라니요 지금 어? 전장에 나가있는 어? 우리 어? 수많은 쿠쿠 잔병들한테 지금 뭘 하는거야 역시 아 히틀러 클라스가 있구만 아 이런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아 이게 5개년 다 박았는데 아 절대로 하면 안돼요? 오케이 잠깐만 방송 텍스트 보니까 히틀러 개새끼 뭐해 아 왜 나서만 너한테 욕하는게 아니잖아 너한테 욕하는거 아 왜 아 공장에 다 넘어갔구나 이쪽지어 기분이 묘하네 기분이 왜묘해 너 히틀러 아니잖아 너는 너잖아 왜왜왜왜왜왜 비록 니가 어 현재 너의 아바타 히틀러긴 하지마 넌 히틀러 아니잖아 히틀러 개새끼라고 어 히틀러 나쁘지 히틀러 히틀러 아 또 다쳤어 아 진짜 너무하네 왜 자꾸 다치냐 아 아 아 그래요 아 원래 아 지금 제가 전쟁을 처음 해가지고 저 저는 평화주의자인데 저 악독한 친구가 저거 평화주의자면 개뿔 형이 냅돌라고 딴 나라 치니까 집에서 갑자기 아 또 와줄게 이러면서 승륙하정 새끼가 아 죄송한데 아 그저 게임마다 그래 놓고서 아 죄송한데 몇번 얻어맞으면 당연히 니가 얻어맞아야지 아 죄송한데 그 저희 세력권에 들어오신 분인데 제가 그럼 어떻게 그걸 무시를 한거니까 아 그럼 자체말든가 뽑으면 우리 세력권에 오신 분이라니까 아 걔네 도와주려면 니 먼저 때려야지 어쩔 수가 있나 아 실망이네 걔네 지키려면 니가 맞아야돼 지킨게 아니라 도와달래서 도와줬을 뿐입니다 저는 도와줬을 뿐 도와줬을 뿐 도와줬을 뿐 도와줬을 뿐 아 이번에 이걸 슬픈 께달음을 얻게됐네 뭐야 아 안되는데 가자 안되겠다 거래까지 내가 터졌는데 낙동산씨 아 와 아 민간공장 다 터졌네 이거 아 내가 아까 애낀 것들인데 공장은 뭐 니꺼 쓰지 뭐 그런 일 자식이 아 그래요? 아 내가 부족한 게 아니었구나 오케이 아니지 아 이거 너무 부족하다 그게 끝없이 부족하네 아 마음이 왔어 아무리 봐도 독일은 니가 하는 까지도 그렇고 검보 타입인데 내 별X잖아 뒤통수도 한두 번 때려야지 아 이거 정말 죄송한데 저는 뒤통수를 친 적이 없다니까요 그게 니가 뒤통수라고 생각을 안 하 너는 정말 아니 제가 통수를 언제 쳤습니까 저 지원을 달라고 하니까 서포트를 했을 뿐이지 그 방법? 아 근데 이거 지금 안 되죠 이거를 하려기엔 지금 이게 너무 부족해가지고 너무 들어가고 싶긴 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에바 아 에반드 아이씨 아 돌겠네 아 이거 진짜 아까도 아 어떻게 그게 그렇게 넘어가 아 진짜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어 어 어 아 조국을 씨봐요 어 그걸 어 특혜해줬더니 특혜를 어 발로 걷어차는게 아니라 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지 사람이 인두겁을 뒤집어쓰고 추신을 무시하고 가진 능력을 티놨더니 나는 응 세제정복을 할게 아니라 널 정복할거라 지가 없어 아니 자 저저저 독일 저저저저 어 터쟁이 자신들 진짜 너무하는 새끼들이야 저거 지가 없어요 지금 내가 터지고 있는데 어 너만 존나 더 패면 돼 그래서 지금 뭐 교리고 뭐고 이런거 다 너 패려고 찍었다니까 산업같은거 다 최소한으로 가고 아 나를 왜 이렇게 패는데 주안점을 두십니까 적당히 했어야지 인마 아 제가 뭐랬어요 솔직히 전 한게 없어요 컴까기 할때 냅뒀어야지 아니 죄송한데 그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아 우리 우리 그거에 왔다니까 애가 아 자꾸 버러지 자꾸 보내네 싸움하게 싸움하게 아 어떡하지 아 보냈다가 다시 데려가면 어떡하지 하자는거야 이거 아 이게 상한데요 아 아 이거 아 아 그러네요 아 이거 또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치겠네 이거 또 또 또 뚫리나 뚫리겠다 아 이거 아 이거 빠져 빠져 빠져야돼 빠져야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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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 후퇴 후퇴해야 돼 후퇴해야 돼 후퇴해야 돼 후퇴해야 돼 애들아 팔아야돼 처벌 어엘 lider gende 아잇 재밌네 극초반 극초반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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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렇게 서로 친하게 살지 왜 숙축을 하고 그래 우리처럼 당장 안하고 아니 왜 싸우고 그래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싸울 나라가 많잖아 응? 하아 나이미 잠깐 낫으면 일시정지죠 그림이 이상하니까 많이 바빠구나 나도 진짜 바빠 그림을 다시 좀 너 진짜 존나 패려고 지금 나름 준비를 했어 아니 왜 저를 패시는데 컴퓨터를 계속 때려 봤는데 시간을 주면은 너무 발리더라고 그 땅이 너무 크니까 아 되 Î 으 자 오 크림이 이상하시네 아 그렇죠 미치겠네 얘가 어떡하지? 모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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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만 시작해도 돼요? 아 알겠어 잠깐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해 고맙습니다 광화라긴 한데 주요 알짜 뱉기는 다 여기 있는데 그런 식으로요? 아 이게 안 되던데 가겠구나 나서만 이시정 지정 아 이것도 다 터졌네 다 터졌네 여기까지 하고 고맙습니다 아 농구가 내가 수입해 줄게 도와줘 봐 자 다시 진행해 보렴 압초 개나무 버렸네 난 지금 너무 빨려면 서로 지금 컨트롤 못하니까 기본 속도 3단계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 희망이 없다 이번 생은 희망이 없다 아 이게 재고가 없어서 이게 참 아 독일이요 26 최소 124단위 아 이거 확신이 빌렸다 아 개말렸네 아 아 아 아 아 아 잘못됐지 아 아 아 아 왜 자꾸 부상당해 왜 이렇게 아픈거야 어? 아 아 와우 아 아 아 아 아 아 1 음 아 아 아 아 UD 아 아 으 음 야 악독한 악마같은 자식 아 주요 그걸 다 뺏겼네 일을 어찌 해야할꼬 너무 많다 아 근데 이거 여기 이렇게 빼면 안되는데 아 악독하네 진짜 너 아 저기 데모 그게 아닌데 아 아 아 아 아 미래가 없어 산모고 뭐고 이런거 다 전쟁관련이야 아 아 아 아 경제대통령이여 나섬씨 어 아 모스코바 지금 어 아 소베이티 연방에 어 연맹이 지금 아 뭘 또 닫혀 아 미치겠네 어 게임 내면 다쳐 다들 안 닫힌 애가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말이 안 돼요 이거죠 게임 내내 다쳐요 이거 말이 안 돼 윤 풀놈이티 퇴근하아.. 아 인텔망을 이렇게 해도 이게 이렇게 밸리네 진짜.. 참..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포기하지마! 아.. 그런 거 아니고.. 아하하하하 미치겠네.. 쫄아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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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와.. 땅 니네 진짜 너무넓어.. 미친놈인가.. 저 죄송한데.. 주요한 땅하고.. 알짜배기 다 드셔놓고서 그런 얘기하시는 건 역겨우시거든요.. 자중하시죠.. 선생님.. 조금 역겨우시네.. 전선이.. 전선이.. 너무 넓어지고.. 너무 넓어지고.. 우리 알짜배기 땅.. 개발한 땅.. 다 지금.. 다.. 다.. davon.. fil.. ierten.. 나왔습니다.. 문자내 차가 온.. Tal flour 모리 Rac arm 해수해야되는데 무스코 해수해야되요 이거 냅둘수가 없음 뭐 뭐가 또 오릉났음 아 잠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직 스탠바이 스탠바이 어 어 여기하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존버 아니 어떡하지 얘가 어떻게 한 게 알아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비비한 최성 거기 뭐라 모르니까 자 우리 큰 나라님께 제가 조아리겠습니다. 도와주시.. 아.. 슬프네요.. 열심히 샤바샤바 했더니 대가가 이따기네.. 아휴.. 슬프네요.. 아 얘들아 종주국이야 나 종주국 홍사탕에 내가 마스터라고 얘들아.. 도와줘야지 같은.. 야 쟤 너네.. 아 야당이구나.. 제일 야당 도와줘 야당 힘 아무것도 못써.. 하.. 개바.. 28..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 반갑습니다.. 리하이 리하이.. 어? 어? 거기 있구나.. 왜 그렇게 될 수 있나? 아.. 길이 없네.. 아.. 여기.. 왜 일시정지에요? 그냥 일시정지요.. 하죠? 예예.. 하시면 돼요.. 오케이.. 예.. 얘네들.. 어? 아.. 이거로요? 아.. 아.. 오케이.. 트라이블만 한 것 같아요.. 양호 양호.. 같이 있다.. 아니.. 태준아 이거 말고.. 뭐야.. 뭐하는 새끼야.. 에? 뭐하는 새끼야.. 뭐가요.. 뭐하는 새끼야.. 말이 좀 심하시네.. 내가 뭐 어쨌다고.. 재밌는 지들 하네.. 아니 씨.. 초록색이어야 되는 땅이 왜 여기.. 빨간색이 보이지.. 아니 뭐.. 제가 뭐 한 것도 아니고.. 왜 욕하십니까.. 욕하세요.. 가라.. 이마문.. 도대체.. 아.. 아.. 뭐.. 아.. 아.. 호 하나 빼고 싶은데 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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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공다 어디 갔지? 아 내가 힘들게 지은 땅 내 손으로 다 부수고 앉아있네 잠시만요 잡혔네 이거 어 아니 아니 아 이거 뭐야 그냥 가면 되네 이 아이들을 재배치 아 계속 부족하네 아 멕시코가 이제 와서 그거를 하네 잠사보고 어 아 그게 없다 아 아 아 아 아마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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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거기 또 있어 어우 지라를 한다 저 조용한데 지라를 한다니요 말씀이 좀 심하시네 이 양반 아잇 어어? 내고 아 왜요? 고맙네 이거 이거 여기도 해 아야야야야 이거 왜 이래 아 세팅 이상일까 뭐야 항류구란 뭐야 신경 아 옆에가 땅이니까 아아 저리다 레이더를 지웠어? 오 오 오 오 오 오 악독한 요소기구만 거기서 오래 싸울 건데 지워야지 내가 당연히 공험면 밀리니까 공험면 밀리긴 뭘 밀려 지금 닫으셨잖아요 아 진짜 말같은 소리 하세요 빡치게 하지 말고 링크아지 흐흐 흐흐 흐흑 아... 가자였더라 아... 끔찍하군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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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야 돼 자 라사마 시작해도 돼 아... 역병이 역병이 이거를 4에서 5속도에서 계속 한다고 이거를 와... 잘 익었네 잘 익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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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속도로 아... 대단하네요 저는... 감당할 수 없는 모습도 그냥 조정 안하는데 애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 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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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요 가위보 고맙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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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피사사건 일어났어? 그쪽에? 경찰 보내? 공군 포기각 플러스 전망각 공군 포기각 플러스 전망각 공군 포기각 플러스 전망각 공군 포기각 플러스 전망각 공군 포기각 플러스ucky 수륜 silence 해산위 80%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마음 아파 아 마음 아파 이렇게 계속 빵뿐 나네 와 어떻게 이렇게 엔꺼가 왜 이렇게 나오지 한참 달려오네 아아 망했네요 아 주요 거점 다 먹혀버렸고 이렇게 개발 열심히 해서 다 독을 줬네 인력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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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와중에 체포 훌륭합니다 그래 체포가 차라리 낫지 조구 배신하고 쟤는 애보다 아 아 아 그만 웃기고 아 웃기세요 난 지금 분통이 터져 있는데 아 아 아쉽다 너무 큰 나라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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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레지스톡스 지금 번역이 거의 다 되셔 다 이걸 해주셔서 할만합니다 근데 이게 이거 1레지스탕스 디엣이 나오기 전에는 그거 그러니까 이제 반란군 이라던지 쿠데타 이런 게 좀 쉽고 할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보면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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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이념 그러니까 그 성장시키는 건데 포인트가 되게 낮아요. 포인트가 깨져 있는데 되게 좀 낮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해도 네 너무 한해졌어. 옛날에는 좀 막 이것저것 했단 말이에요. 영국 이런데다가 근데 강대국 요런 애들은 인염방어가 50%로 또 달려 있어 가지고 이제 거의 뭐 이런 큰 나라 애들한테는 뭐 재미보는 건 거의 어렵고 요런 작은 나라들한테나 뭐라 하는 건데 저 작은 나라 애들도 겁나 세요. 겁나 그거 이거 되게 이거 변동치가 너무 낮아요. 거기다가 이제 애들 똑같은 애들이 이제 똑같은 몇몇 애들이 똑같은 업무 달려들면은 그 업무 효율성이 또 떨어져요. 그래 가지고 아 이걸 누가 또 창작 모드에서 좀 이제 이걸 좀 강화시킨 모드를 만들면은 경기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지금 너무 약함. 너무 낮게 세팅이 돼 있어요. 못 해먹겠어요. 못 해먹겠어요. 이런 이런 작은 나라한테도 이거 뭐 정권 바꾸려 하는 게 쉽지도 않고 뭐라고? 헝가리에? 아 오케이. 아 헝가리에 해야지. 아 씨 이제 동네에 자리지. 아 짜증나. 언제 상륙했지? 아 상륙을 명량한 적이 없네. 건섬방극은 어떻게 들어온 거지? 상륙을 했다고? 처음. 처음. 아 이게 땅으로 판정인가? 맞지 않을까? ceux이 오시란. 음.. 아 땅 상륙이 아니라 그냥 연결된 땅이에요. 어 그런가봐 왜 울어 왜 울고 있느냐 아 아 이걸 이거를 이거를 이걸 서렌 치나요 이거 서렌 쳐야지 지금 주의 핵심 건물 다 터졌는데 이걸 아 아 그 추가 병력이 안나와 계속 포모 되니까 우리도 추가 병력을 못내고 있어 우리 지금 애들을 무기가 없어 지금 나 근데 장군이 우회정이정 레벨업가 그 뭐시냐 차단 24개에서 30개로 늘어나네 우리 애들 지금 지금 삽 밖에 없어 군장 안에 지금 무기가 없어 총이 총이 없어가지고 삽 들고 지금 나가 있어 전선에 그거 어떻게 많이 될걸요 왜냐면은 시간도 시간들고 지금 그게 지금 너무 이거 압도적이어가지고 바꾸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거에요 왜 아 그리고 그런거 인연방어 일본이 중국한테 인연방어 그게 여기서도 그게 될려나 일단 봅시다 그러면은 이리로 가자 아 인연방어는 인연방어는 일종의 너한테서 그니까 적 적 적이라고 해야되나 남이 또 다쳤어 남이 나한테 했을 때 하는건가봐 그니까 내가 이제 그 이제 뭐야 어 전문가 안쳤을 때는 그 디펜스가 안 뜨는거 같애 방어 방어니까 방어 에휴 모르겠다 아 아 아 스트레스받아 공장을 개많이 돌린데도 여전히 부족하네 와 여기 빠지네 다 갖고 오고 치겠네 아 진짜 아 내 내 공장들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아 내 민간 공장들 아 내 진짜 내 생산료 너 저 레이더 기지 짓고 저 좋은 곳에 쓰게요 아 아 속쓰려 아 말이 안 돼 이거 안 다음 다음 끝따치자 끝따치고 테스트나 계속 해볼게요 이게 뭐야 아 아직 한창을 못하겠네 알겠군 아 그래요? 오케이. 공략 지점을 다 아세요 나선님 공략 지점을 알바해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잘 미냐고 타이밍이 탁탁탁 맞춰서 아니 나 자동 해놨다고요 미친놈아 제가 알아야 됩니까 어 네 요즘 소련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 친구가 자꾸 독일만 해가지고 미국은 좀 매너하는 의미에서 안 하고 있어가지고 소련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아 진짜 독일 환장하네요 진짜 아 뭐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저버린 거라서 아 다른 미국은 제가 원래 처음에 미국을 했었는데 너무 세다고 그 뭐냐 저쪽에서 이제 거품을 눌면서 그냥 특적인 합의로 서로 미국은 좀 그러니까 너무 세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돌아간 거 미국은 제가 너무 아 상대가 독일이면 미국으로 매너하면 안 돼요 아 그니까 그 미국을 저 아이가 먼저 해가지고 제가 아 저 저 아니 미국으로 이렇게 꿀 빨면서 염치 없이 놀더라구요 그래서 거품을 물어서 아 그래서 이제 아 아 계속 빵꾸난다 아 이거 어떡하네 진짜 생산력에서 너무 아 또 아퍼 아 아 맨날 아퍼 아 아 맨날 아플 거면 전장이 왜 나온 거야 뭐 이거 연금 받으러 나오셨나 아 또 아프셔 아 좋아요 연금 좋지 아 자 라섬아 상대가 독일이면 미국이 모든 걸 퍼 부어 퍼 봐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미국을 해도 되는 거 아닐까 나끔 아 그럼 미국 하세요 아 근데 내 아드 미국 열심히 입는거 내가 금지시켰는데 어떻게 하면 양심이 있지 아이고 그냥 뒤에 4겹 기나 깔고 해성 다 포기하지 뭐 유럽이랑 유럽 애들이랑 놀게 음 미성이랑 매격기 깔고 그냥 바다도 안 나갈게 여기 내륙이면 충분해 태준아. 거기 너 다 먹어 다 부족하네 이따 버틸 수가 없다 이따 로즈콜렌드는 먹을 수도 없고 오케이 서렌치겠습니다 지지 네 수고하셨어요 고생했습니다 와 근데 존나 오래 싸우는데 아직 뭐 1도 안 됐네 대박지 병력이 얼마나 남았냐 저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82개에 30개에 6개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보급이 지원이 안 돼서 뭘 하지를 못해 지금 소, 보병 장비 지원 장비 다 엮고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 주요 시설들을 지금 내가 이쪽에 하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여기 말고 사실 프로빙스가 개발을 할 그게 나는 지금 159사단이거든 159사단인데 159사단인데 다 빨개 나도 보급이 없어 보급이 왜 없어 아까 물건이 양이 많으니까 아 아 이제 좀 회복이 됐네 니꺼 도시가 빠지에 넘어가서 아까 계속 반란 점령 저항 때문에 도시를 못 돌리니까 계속 빨갛더라고 아 또 물자가 없어가지고 물자가 물자가 많지 않았어 나도 그렇게 이거 체크할 거야 나 확실하지 않으니까 패스하고 좋습니다 아 아 아